5 으 으 으 으 으 거기서 히든 나예요 클레어 제발 진정해요 나라구요 클레어 그 차 안에 있었잖아 아니요 아니에요 짐의 무전 연락을 받고 닥쳐 그 차 안에 앉아있는 걸 내 눈으로 분명히 봤단 말이야 바로 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짐이 다리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뛰어갔어요 거짓말 나도 그 다리로 갔어 다리 위엔 아무도 없었다고 짐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나니 몰라서 물어 모두 죽었어 다 죽었단 말이야 누가 보냈어 짐이 죽어요 누가 보냈냐고 짐이 죽어요 고통어서 고통어서 여태 어디있다 온거야 어 어디 있었어 무조건 달아났어요 철사라는 명령을 듣고 그냥 달아났어요 내가 4시간 정도 누가 이리 보냈어 똥탈 보냈나 무슨 말이에요 누구야 누가 이리로 보냈어 보내긴 누가 보내요 내 발로 온 거예요 4시까지 여기 집합하기로 했잖아요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엔 각자 흩어졌다가 정확히 새벽 4시 다시 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그 4시라고요 4시 4시 그래서 왔어요 she's been numbering 4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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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6시 7시 7시 9시 11시 12시 13시 감사합니다.